바울의 성교 전략 바울의 성교 전략이 있었는지를 질문을 해보는데요. 성교학자들이 바울이 전략에 따라 성교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마이클 그린 같은 분은 이 관점을 아예 전면 거부를 해버리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책상 앞에 앉아 계획을 개발했다고 믿는 것은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확산은 대부분 비공식적인 성교사들에 의해 전파되었고 상당 부분은 거의 닥치는 대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드룬드 또한 로즈 헤드룬드 그런 그린의 관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좀 약간은 다른 부분들은 바울은 고정된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계획은 융통성이 있었고 그의 프로그램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회가 할 수 있었고 사람들의 반응과 필요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대응했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성교여행을 하기 전에 마주 앉아서 구체적인 전략을 개발했다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의 일정한 사획 방식의 어떤 독특성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획의 특성이 된 어떤 원리들을 개발해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교 전략에 영향을 준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어떤 성교 사획도 문화적인 그런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그 성교팀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바울의 성교 사획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발달된 로마의 어떤 도로 체계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상업이 활성화되었고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되어짐으로 해서 도로가 건설이 된 것입니다. 이 도로들이 초기 성교사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이야기하는 우리 팍스 로마나도 바울의 성교여행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로마 군대는 노상강도를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로마 해군이 해적성들을 진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로해상도가 이전보다 더욱 안전해집니다. 이런 요소들이 성교여행에 긍정적인 요소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헬라우 사용은 로마 제국에서 자유롭게 보금을 전할 수 있는데 당시에 로마의 어떤 라틴으로는 거진 모르겠습니다. 이 헬라우 사용이 공룡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바울과 성교팀은 거의 로마 제국 어디서나 공식적인 무역 언어였던 헬라우로 언어 어수소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실제 아시아와 헬라우 지역에서 어떤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의 반대가 심했던 이유는 아마 또 그들이 이방인 해심자들을 잃게 된 질투심이 작용할 것으로도 미뤄도 짐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그때는 사실은 되돌아보면 사도들을 준비했던 시기이기도 하는 시간적인 요소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울이 갈라되어서 말씀한 부분들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참해는 성육신 뿐만이 아니라 성교를 위한 또 때가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전략입니다. 사도행지 26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바 왕에서 정원하는 부분에 나옵니다. 아그리바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라고 정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알 수 있었습니까? 또 그는 무엇을 목표로 삼았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스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성교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전략의 한 부분을 보여주게 됩니다. 로마스 15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강범위한 성교활동들 가운데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토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토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랴 이라는 분명한 바울은 전략적인 원칙을 갖고 사익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개척 성교사로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교회 개척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익을 했다는 부분들입니다. 상당한 시간을 보낸 곳이 장수라면 어디서든지 교회를 개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헬셀 그레이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거나 세속적인 지식을 전하거나 질병을 치료해주거나 기존의 교회들을 도와주는 등의 활동에 집중했었다는 어떤 기록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의 새로운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발휘하여 그들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도 했었습니다. 초기의 성교사들이 사회와의 관계를 비롯해서 몸과 마음과 정신적인 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자신의 사명이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성교여행과 3차 성교여행 시에도 교회를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양육하기도 했습니다. 보호와 같은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확고하게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그의 성교적인 충직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보험을 전파한다는 바울의 잘 알려진 사회의 원칙은 단순히 교회 개척의 어떤 초기 단계의 활동 가운데 하나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가장 중심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지도력에도 많은 기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새로 세워진 교회를 지도자 없이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지도력 개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또 그의 성교사의 역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디모드에게는 편지로 어떤 교회의 지도력에 대해 조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자들을 훈련했는지에 대한 명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지도력이 그의 사회의 어떤 우선순위였음을 분명히 보여집니다. 허버트 케인 같은 경우는 바울의 성교적 원칙에서 9가지 원칙을 발견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은 자신의 모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에 등의 로마의 내지방에서 집중적으로 사회가 합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지역에서 자신의 사회를 국한했기 때문에 세 교회들을 지문하고 자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은 주로 거점 도시에서 전도와 교회계측 사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바울은 회당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바울은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회심자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또 일곱 번째는 바울은 교회가 개척될 수 있을 만큼 한 지역에 충분한 기간 동안 머무릅니다. 전도한 후에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회심자들을 방치한 채 떠나버리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바울은 팀을 구석해서 사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팀 사회가 현대성교회 산물이라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팀 사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안전한 성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바울은 모든 사람의 기꺼이 모든 것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어떤 복음이나 가르치는 교리를 변형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의사소통의 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융통성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지역문화에 적응하도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학신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할 텐데요. 모든 어떤 성교 전략과는 확산 전략과 집중 전략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성교팀을 볼 때는 바울과 성교팀은 분명히 집중 전략을 선택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의 네 곳의 로마 속주들을 우선적으로 공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세워질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동안 한 도시에 머물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에서 어떤 일정 기간을 전도를 하게 됩니다. 헤드슨 테일러나 중국 내륙 성교 같은 확산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바울과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라토렛 같은 경우는 중국 내륙 성교의 사회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왜 학생 확산 전략을 택했는지를 예를 시키게 됩니다. 회심자를 얻거나 중국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빨리 중국 전역에 그리토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어떤 사람도 두 번 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셀 그레이버 같은 경우는 타문화 교회계 측에서 바울의 사이클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열 가지의 특성을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교사의 인명을 받고 청중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청중을 해심하면 또 신자들 모임 만들면 믿음을 경고하게 지도자 육성하고 신자들이 맡기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교회 복원하는 이 열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울의 성공 요인인데요. 성교사로서의 바울의 성공 요인에는 어떤 여러 요인이 작용이 됐는데 첫째로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불우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면 빌리포스 1장 21절 23절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을 증거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성교활동을 실행하는 과정에 전적으로 성령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 성령을 통해서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성령을 인도하심을 겸허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또 바울은 또 성령의 능력에 의해 기적을 베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게 바울의 전략을 반드시 본받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성교사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날 성교교 지도자가 바울의 전략을 적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롤란드 알렌은 반드시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의 성교와 우리의 성교라는 책에서 성교 지도자들이 바울이 본받지 않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략과 방법을 적용할 때 또 성교지에서 더 많은 전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더욱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교학자와 성교 지도자들이 있던 알렌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접근 방식에 대한 많은 후속 문헌들이 쏟아져 나면 그렇지 그럼에도 적어도 전략과 관련해서 모든 정교 지도자들에게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위대한 역사학자 같은 라토렛 같은 경우에 다음처럼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 역사의 어떤 특정한 시기에 경험해서 교훈을 도출해서 현대의 상황에 독단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보험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최하는 데는 많은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각각의 방법들은 각각의 특정한 시기와 환경 가운데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검증돼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토렛은 바울의 모델에서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1세기의 효과적이었던 전략이 21세기의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비우스 선교 원리가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그게 또 어느 나라에서 천편일리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또 변형되어서 더 낮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향상이 되어서 수정이 되어서 보완이 되어서 적용하는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와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들은 도출할 수 있지만 바울을 본받기 위해 그 시대였던 너무 상황적인 부분들에 맞출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많은 영역에서 본받아야 할 모범을 보여주는데 헬셀그리브가 제시한 이 세 가지 이유의 예입니다. 신약 성경의 모범적인 성교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바울이 전파한 복음은 기독교 성교의 규범적인 메시지에 대한 것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요. 바울이 성교와 방범동은 기독교 성교 전략의 모범적인 정말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저희가 마지막 마무리한 부분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어떤 무슬림 도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마틴 성교사님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후고자간이 난간에 부딪혀있었는데요. 그가 맺은 열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떠나려고 했을 그 찰나에 필리핀에서 온 근로자들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은 필리핀 근로자분들하고 친문을 쌓게 되었고 집으로 초대해서 성경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가정교회를 시작했고 아주 역동적인, 굉장히 은혜가 있는 그런 사회 공동체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의 팀 지도자는 필리핀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을 폄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틴에게 주어진 최우선적인 사역이 무슬림을 전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틴은 무슬림보다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바울의 모델에 더 가깝지 않느냐고 질문하면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18장 6절을 그 증거로 제시를 했는데요. 6호린도에 해당해서 바울은 그들이 대적하에 비방하거나 바울이 옷을 틀면서 이르되 어떤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나는 깨끗하니라 이유란 이방인으로 가니라 그렇게 말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결론을 내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적절한 전략인지 이렇게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인지 사역의 원래 어르대로 무슬림 전도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둘 다 고려를 해서 둘 다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 팀 지도자가 있고 사역이 굉장히 선택하는 문제들이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하나의 질문을 던져주고 오늘 수업을 그냥 마무리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